나 대사 틀렸어 뭐야 저 다시 한 번 갈게요 가요 돈 많이 벌어 갈게요 진짜요? 그럼요 얼마큼? 많이 네 키포 한 번만 더 볼까요? 여기 갑자기 왜? 다시 한 번 할게요 한 번 안쪽으로 좀 봐주세요 아 미안해 다 왔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떨어질까봐 그 전화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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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훙 해주실게요. 여기 모아서 팍 올려. 네. 다시 가세요. 애교 안 움직이지 않을게요. 바꾸어? 바꾸어? 애교? 바꾸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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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? 바꾸어? 바꾸어? 이거 마셔도 되나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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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었는데 나는 단말 아 진짜 동생들이 밝아서 부르셨습니다. 양승께서는 고원 분들 다 틀린 적 다 틀린 적 잘 좀 하자. 미안하다. 다 틀린 적 다 틀린 적 다 틀린 적 다 틀린 다 틀린 동생들이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. 양승께서는 다 틀린 내 삶의 버티북이에요. 아 잘 좀 하자. 대단히 동생들이 밝아서 동생들이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. 동생들이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. 동생들이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. 어떻게 하셨어요? 오케이 왜이래? 아 나 왜 너무... 책상에 책을 놔주면 끝 죄송합니다 책상에 책을 놔주면 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